부천 지역에는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전산 부천시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부천시 주차장 현황부터 짚어보죠.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 2.5톤 이상 화물차 전세버스 주차장을 보면 총 6군데 해가지고 591면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주차난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현재 우리 부천시 화물자동차 등록 현황을 보면 관용차 52, 자가용이 1,500일, 영업용이 1,214대, 관광버스가 119대가 있는데요. 여기에 총 합쳐보면 2,767대입니다. 이 차량들이 우리가 부천시 현재에 있는 591면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론상으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2,760대에서도 운행 중인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타지역에 주차가 돼 있는 감안을 하더라도 최소한 한 500면 정도는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500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은 이런데 부천시는 3,4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죠.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에도 300면의 이렇게 버스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300면의 주차장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이런 대책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고강 차고지를 신설해가지고 거기에 250면을 확보해서 이제 차량을 옮길 걸로 이제 시일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기존에도 한 500면이 부족한데 300면에서 이제 또 250면이 50면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건 아니고 고강동의 이제 250면 주차장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고도화하면 최소한 한 400면 정도를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또 이제 이론상으로 400면이 부족한데 그거는 그 이제 보통 대형차들이 보면 주로 이제 자기 주거 옆에 많이 차량을 밤에 주차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차량 세운 이제 옆에 공간에다가 뭐 자동차 유도봉을 설치거나 해서 차를 못 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차는 거기는 주차를 안 하지만 또 다른 어떤 빈 공간을 가서 주차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지역마다 보통 몇 면이 부족한 정도를 불법 주정차를 가지고 확인해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민간 부지를 활용해서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민간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도 저는 한 300명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전략적으로 이런 소금의 주차를 만들면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시는 그냥 무조건 단속이죠. 단속은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넣거든요. 차량을 세운다고. 그래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운전하신 분들이 차고지에 차를 넣다가 자기 승용차로 가가지고 거기다 승용차를 넣고 다시 차량으로 영업을 하고 다시 주차를 하고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가용차도 주차할 면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과 병행해서 대형 주차장을 만들 때도 주차면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주차 면적은 월정기 주차를 하게 되면 그 차가 비어있는 시간에도 차량들이 주차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차량 주차를 못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우리가 빈 공간은 탄력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정산 부천시의원이었습니다.